이번 시간은 콤보 상자 컨트롤 속성을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예제 파일은 이론 폴더 안에 입력 및 수정 폴더에 가셔서 섹션 3번에 있습니다. 출제 유형 1번을 불러오시면 현재 폼이 고객관리, 대여관리, 비디오 대여 현황이라는 폼이 화면에 왼쪽에 표시가 되어 있고요. 첫 번째 출제 유형에서는 대여관리 폼에 대해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여관리 폼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화면에 대여관리 폼을 편집할 수 있는 상태가 되셨고요. 여기에 CMD 비디오 보노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디오 보노라고 하면 본문 영역에 비디오 보노라고 되어 있는 것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속성 창을 속성 시트를 표시하기 위해서 여러분 화면에 아마 표시가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저처럼 만약에 표시가 안 되어 있다면 더블 클릭하셔서 표시할 수 있고요. 또는 폼 도구 디자인에 가셔서 속성 시트를 클릭하시면 화면 오른쪽에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속성 시트에 우리는 CMD 비디오 보노에 대해서 콤보 상자로 변경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먼저 마우스 오른쪽 비디오 보노에서 마우스 오른쪽 변경 그 다음 콤보 상자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 속성 창에 가셔서 이 콤보 상자로 바꾼 다음에 연결하실 데이터를 수정을 하셔야 되는데요. 데이터 탭에 가셔서 컨트롤 데이터 탭에 가셔서 컨트롤 온 번호는 비디오 보노고요. 행 1을 선택하신 다음 작성기를 클릭합니다. 비디오 테이블에 가서 비디오 테이블을 더블 클릭하신 다음 가져올 데이터는 비디오 보노 더블 클릭하시고요. 영화 제목 더블 클릭합니다. 두 개의 필드를 가져다가 콤보 상자에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하시고요. 네 그 다음 두 개의 필드를 추가하셨다면 오른쪽 닫기 버튼 한번 누르시고요. 업데이트 하시겠습니까? 예 버튼 누르시고요. 그 다음 비디오 보노와 영화 제목을 표시하고 테이블에는 비디오 보노가 저장되도록 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디오 보노가 저장이 되려면 조금 전에 가져온 데이터가 비디오 보노랑 영화 제목인데 첫 번째 열에 있어요. 바운드 열에서 1이라고 하시면 첫 번째 비디오 보노를 저장하실 수 있고요. 두 번째 비디오 보노와 영화 제목의 열 너비를 1cm와 5cm로 설정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뭔가의 형식을 바꾸는 거니까 형식 택에 가셔서요. 열 너비에 가셔가지고 1cm와 5cm로 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1 그 다음 세미콜론 5라고 하시고요. 열의 개수가 두 개니까 위쪽에 열의 개수는 2로 바꿔주셔야 되겠죠. 그렇죠. 비디오 보노하고 그 다음 영화 제목 두 개의 열을 가져다가 표시할 거니까 열 너비 개수는 2로 바꾸시고 그 다음 개수는 두 개의 열 너비는 1과 5cm로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 문제에서 목록 너비는 6cm로 설정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목록 너비는 현재 자동으로 되어 있는데 6으로 수정해 주셔야 되겠죠. 그 다음 문제에서 컨트롤에는 목록에 있는 값만 입력 되도록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에 대한 내용이니까 데이터에 가셔서 목록 값만 허용하겠습니다. 라고 현재 아니요 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클릭하셔서 예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비디오 번호에 대한 작업을 하셨고요. 맞게 되었나 한번 보시려면 우리 보기 한번 누르셔서요. 비디오 번호에 가시면 비디오 번호랑 그 다음 영화 제목이 같이 표시가 됐고요. 선택하면 비디오 번호가 저장이 되는 거죠. 첫 번째 출제 유형 살펴보셨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눌러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예제 출제 유형을 실습하기 위해서 파일에 가셔서 열기하신 다음 출제 유형 두 번째 예제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컨텐츠 사용해 주시고 고개 관리 폼을 선택하신 다음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고개 관리 폼에 CNB 성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별 컨트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완성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CNB 성별을 선택하시고 행 온번에 가셔서 남, 여, 문자일이 목록으로 표시되도록 그러면 우리는 값 목록으로 바꾸겠습니다. 라고 행 온번 유형에 가셔서 값 목록으로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 행 온번에다가 남과 열을 입력하실 건데요. 남은 마이너스 1 여는 0의 값이 지정되도록 설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 세미콜론 남 세미콜론 0 그 다음에 여 라고 입력하십니다. 그 다음 컨트롤에 저장되는 열의 번호는 1로 설정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숫자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0 되어 있는 첫 번째 열의 데이터가 저장될 수 있도록 바운드 열은 1로 설정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열의 개수는 형식에 가셔서 두 개로 하겠습니다. 목록 2의 값은 입력할 수 없도록 설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데이터와서 목록 값만 허용하겠습니다. 라고 더블 클릭하시거나 목록에서 예 라고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보기 한번 하셔가지고요. 성별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0 우리가 남을 선택하면 첫 번째 열 바운드 열이 1이었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이 저장이 되는 거고요. 열을 선택하면 0이라는 값이 저장이 됩니다. 두 번째 출제 유형까지 살펴보셨고요. 오른쪽 닫기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출제 유형을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파일에 가셔서 열기 클릭하시고요. 출제 유형 3번을 선택하신 다음 컨텐츠 사용합니다. 판매 내역 폼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클릭합니다. 문제에서 보시면 CNB 지역 코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본문에 보셨을 때 지역 코드에 해당한 데이터 선택하시면 속성 시트에서 이름을 CNB 지역 코드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 화면과 같이 콤보 상자로 변경하라고 했으니까 본문에 있는 CNB 지역 코드에서 마우스 오른쪽 변경 클릭하시고요. 콤보 상자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지역 코드 테이블에 지역 코드와 지역 명을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 데이터에 가셔서 그 다음 행 온본에 가셔서 점점점 작성기를 클릭합니다. 문제에서 지역 코드를 더블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 닫기 가져올 필드는 지역 코드와 지역 명을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더블 클릭하셔서 지역 코드와 지역 명을 추가해 주시면 되고요. 행 온본 작업이 끝나셨으면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메시지장이 표시가 되면 예 버튼 누릅니다. 다음은 문제에서 지역 코드가 저장되도록 하고 그러면 두 개의 필드가 추가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 저장되는 데이터는 첫 번째 열에 있는 데이터 바운드 열은 1로 하시면 되겠고요. 목록 2의 값은 입력될 수 없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목록 값만 허용하겠습니다. 라고 아니오에서 더블 클릭하셔서 예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 다른 내용은 문제에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제시된 그림과 실습한 내용을 잠깐 확인해 보시면 보기에 가셔서 지역 코드에 갔는데 실제 보이는 데이터는 코드만 보입니다. 지역 명이 표시가 되어 있지 않죠. 열 너비를 좀 조절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디자인 보기 가시 한번 가셔서 형식에 가셔서 열의 개수는 현재 하나만 1이라고만 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 코드만 표시가 됐습니다. 2라고 수정해 주시고요. 열 너비를 좀 수정하셔서 지역 코드와 지역 명이 표시가 될 수 있도록 수정해 주시면 되는데요. 문제에서 언급이 되어 있지 않다면 여러분이 임의로 좀 수정하시면 돼요. 1하고 세미콜론 3이라고 해 주시고요. 목록 너비에 가셔서는 1하고 2 정도 할까요? 2 정도 하고 목록 너비에 가셔서 3 정도 1cm랑 2cm를 합한 3cm 정도 하겠습니다. 라고 너비값을 3으로 수정하신 다음에 다시 한번 보기에 가보시면 지역 코드에 지역 코드랑 지역 명이 같이 표시가 되어 있고 선택하면 첫 번째에 있는 열의 데이터가 저장이 되겠죠. 출제 유형 3번에 지역 코드를 콤보 상자로 변환하는 작업까지 살펴보셨습니다. 오른쪽 닫기 한번 하시고요. 변경된 내용은 저장하겠습니다. 라고 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출제 유형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파일에 가셔서 열기 하시고요. 출제 유형 4번 선택하고 열기합니다. 컨텐츠 사용 한번 눌러주시고요. 첫 번째 사원 정보 폼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클릭합니다. 문제에서 CNB 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CNB 직이라고 되어 있는 폼을 선택하여 본문에서 선택하면 CNB 직이라고 표시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현재 상태에서는 콤보 상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안쪽에 있는 내용만 수정하시면 되는데요. 사원 정보 테이블의 직위를 행원본으로 설정하시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데이터에 가셔서 행원본에 가셔서 작성기를 누르신 다음 문제에서 얘기한 사원 정보를 테이블을 더블 클릭하신 다음 테이블 표시는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사원 정보 테이블의 직위 선택하시고 더블 클릭합니다. 사원 정보 테이블의 직위를 우리는 콤보 상자에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하시고요. 그 다음에 콤보 상자에 표시되는 직위는 오름차순 정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렬해서 오름차순 해 주시고요. 콤보 상자에 표시되는 직위는 중복되지 않게 한 번만 나타나도록 설정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선택이 되어 있는 직위에 대해서 한 번만 표시하고자 합니다. 사원 정보 커리 작성기에 빈 영역에서 마우스 한번 클릭하시고요. 오른쪽에 속성 시트 창이 표시가 되어 있으시면 문제에서 중복되지 않게 한 번만 표시해라. 고유 값에 가서 현재 아니요 라고 되어 있는 것을 예로 바꿔 주시면 되겠죠. 고유 값 속성을 예로 바꿔 주시면 됩니다. 오른쪽 닫기 버튼을 클릭하시고요. 업데이트 하시겠습니까? 예를 클릭하십니다. 그 다음 현재 작업한 내용이 맞게 되어 있는지 보기에 가셔서 직위를 선택하시면 직위가 여러 개 나오지 않고요. 하나씩 이렇게 표시가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복되지 않게 한 번만 표시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씩 표시가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실습해 보셨습니다. 콤보 상자 컨트롤 속성에 대해서 실습해 보셨습니다. 고유 값 속성에 대해서 실습해 보셨습니다. 고유 값 속성에 대해서 실습해 보셨습니다. 아멘